공연의 중심이라고 하면 홍대의 야외 공연장이 빠질 수 없습니다. 하지만 사용 조건을 잘 지키지 않는다면 사용자도, 인근 주거자도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요. 웃음만이 가득한 행사장을 위해 홍대 야외 공연장 사용에 대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. 첫째, 사전 예약은 한 팀당 1일 1회 2시간이며 승인받지 않은 장소와 목적 시간 외에 사용이 금지됩니다. 둘째, 장소 사용 시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행사 종료 시 관련 시설물을 원상 복구해야 합니다. 셋째, 소음 피해를 없도록 해야 하며 소음 발생 시 임의로 행사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. 넷째, 코로나19 관련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방역 지침을 준수하도록 현장 관리자를 배치해야 합니다. 승인 사항 및 사용 조건을 위반한다면 야외 공연장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 및 야외 공연장 신청 방법은 마포문화관광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